해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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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처음 빰빰 빰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와우 터뜨려 근데 왜 결혼인 줄 알 Kitty 결혼인 줄 알았는데 형 뭐야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뭐야 뭔데? 달려라! 방탄! 아 부순이 마 부순이 마 남주야 형 반대로 해 반대로 아 똑같나? 아 똑같네 달려라 방탄 오랫동안 아육대 같은 거 안 하고 사셨죠 바로 초심을 일깨워드는 바로 오늘의 컨텐츠 왼쪽으로 좀 가시고 왼쪽으로 야 남주야 달려라 방탄을 외치고 시작해야지 달려라 방탄! 아 아육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손수 그렇지 그렇지 방탄 육상대회 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오늘의 방탄 사연단 7명은 규칙을 준수하고 다치지 않고 즐겁게 임할 것을 선수합니다 선수 대표 드나주 감사합니다 요즘 또 슈가 형도 요즘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신다고 야 하루에 운동 3종목씩 한대요 윤지 레슬링 한대 레슬링 아 레슬링이요? 레슬링 킥 아니야 아니야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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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킥복싱 주짓수까지 한대 조용해 조용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시작하시죠 그럼 바로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대진표가 있습니다 이 대진표를 이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6번! 그럼 정국이가 6번으로 가는 거죠? 아 내가 6번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제발 정국이만 피하자 자 1번! 1번! 5번 누구야 5번 누구야? 아 5번! 5번 7! 나랑 잃었다! 아 5번 아 아니 나 이제 늙어서 못해 그래도 너보단 내가 늙었지 자 너버 4 너버 4 뭔가 슈가일 것 같은데 느낌이? 세하다잉? 야 슈가 여기서 역도도 하고 막 난리 났어 역도야 짜만이야? 아이씨 아휴 그냥 자 대진표를 보시면 비 슈가 지민 제이홉 진 정국 그리고 RM입니다 어 근데 되게 지금 대진표가 잘 나왔다 니들이 정국이 안 나왔으니까 잘 나왔다 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티오스를 한 장씩 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대충 평균값을 내보려고 오케이 아 가운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야 동그란 크기가 다 좀 제각하기 다행? 아 진영은 진짜 너무 어이 손 받아 맞잖아 이건 너무 적잖아 내가 내가 약간 좀 공정한 거 같은데? 내게? 다 적으셨으면 입어요? 아니요 입는 게 아니에요? 입는 게 아니야 자 이제 그거를 저희가 걷어갈게요 아 이거 또 랜덤인 거에요? 아 나 진짜 진짜 좋게 했는데 약간 그 나도 이거 너무 전략적으로 넌 왼쪽으로 몰았네 약간 양자역학 그런 걸로 딱 했는데 양자역학이야 그 약간 뉴런의 법칙 쪽으로 가가지고 딱 한 건데 뉴런의 법칙 뉴런의 법칙 뉴런의 법칙 아니야? 그니까 뉴런? 대진표를 통해서 번호를 하나씩 뽑으시면 돼요 어 오늘 오늘 이거가 잘 뽑아야 되네 야 이거 윤기현 거 걸리면 답도 없다 저는 7번입니다 7번 목덜미에 7번 목덜미에 7번 7번 야 재유없고 걸렸네 야 왕크다 야 엄청 크다 너 왕크다 왕크다 왕크 어우 브로우 웟? 아하 아 내가 한 거네 아 진영 거 내가 걸렸다고 대박 터졌다 야 누구야 이거? 정직하다 넘버 윤기현 윤기현 야 글씨만 봐도 윤기현 아니냐? 내 거 내 거 난 그냥 찌르면 점수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작아요 이거? 내가 작아 작아 야 내 거 야 이거 누구 거냐 이거? 어 진영이 내 거고 나 되게 잘했는데 이거 이거 입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비주가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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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만화가 너무 많이 봤다 이거 오케이 끝에만 찍어야 되지 끝에 그럼 잉크를 찍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옆에 근데 이 천 코너 끝에만 찍어야 돼 끝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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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소독스 대 오소독스 아 오소독스 대 사우스폰인가요 지금? 아구 야 이거 이 자 이 스탠스 묘하거든요 지금? 어 또 30 없이 껌 씹지 또 어 저러다가 뒤에 밟는다 자 준비 오어 오오 자 Sí три어 , 디어 , 디어 3번 넘어갔어요 뒷짐, 뒷짐 드셔야 돼요, 뒷짐 A가 없어, A가 없어 A가 없어, A가 없어 우리 중앙선을 안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칼을 맞고, 칼을 맞고 중앙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가면 안 돼요? 안 돼 뒤로 가면 안 되고, 또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고 아, 오케이 자, 집중하십시오 키웠어, 키웠어 키웠어, 키웠어 8점, 8점, 8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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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예금 fade? 무슨 기술이야? 피아노치, 피아노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승차가 안 나오네요 축하드립니다 8점 그다음 이제 제이홉, 지민, 제이홉 아, 짜만이 가볍게 입을 거 같은데, 내가? 아, 지민이 공부했잖아 아, 그러네 지민이 나한테 얘기해 지민이 해동이야 지민이 해동이요? 해동이야 해동시켜줘야겠네 준비! 아, 나 무서운데?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자세가 아주 나 꺼서, 여기가? 맞지 월화천충 쓰자 어, 너무 좋아하는데, 쟤? 어, 너무 좋아하는데, 쟤? 어, 나갔다 기껏 기껏 아니야, 이거 아웃? 아, 마이너스 1점 아, 진짜 여기는 약간 뭐야? 뭐야? 승자는? 승자는? 선 나가셔서 마이너스 2점씩 먹으셨고요 네 와, 연장까지 연장까지 10초, 10초, 10초 10초 준비!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왜? 야, 장골이 공격 쓰는데? 야, 이거 스프레시 아니야, 스프레시인가? 야, 투척해! 장골을 썼어 서울 안 닿았어요 이 형이 안 와 야, 내가 잘 먼저 첫 포인트 찍는 사람으로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아, 내가 쫄고를 와 야, 투척해, 투척 야, 투척해, 좋다 매치 포인트! 야, 투척 괜찮네 와야지, 뭐야지 야, 테니스한테 운전 신경이 있구나 거기 공격을 할 때 노려야죠 좋은 승부였어, 친구 제이홉 승! 어, 제이홉의 기운을 받아야겠다, 이거 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여태 다 졌는데? 보여주세요 형,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 내가? 진이 형은 갑자기 막 허리 이렇게 가 와, 해가지고 쁘 이렇게 Let's go, let's go 너, 너 머리 잘 써야 돼 막 찌려주는 거 아니야 우와, 앗 어, 저 열이 달러 오르자 그 그림에 열 달아오른다 ize, 무aking cards 조금만 보여줘요! 좀 와, 좀! 너무 침착해, 침착해! 나 이 점 했는데 왜? 자, 이 점 승! 언제 맞았대? 열이 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들갑을 떨었는데, 이거? 거의 이거 아니야? 칼 뽑아가지고... B 대 제이호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형 옷 언제 갈아입었어요? 아니야, 우린 다 한 적이 없어서... 이거 한 방 찍었어? 이거, 이거...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어, 태형이 형 초록색 좋아하잖아 야, 왔다 왔다, 승리의 기운이 왔다 어, 야, 진짜 빨간색이니까 무서운데? 야, 제가 한 번 찍어줘 원래 이럴 땐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쟤 일부러 끝에까지 저 깊이 붙였어 야, 빼빼로야? 와, 야가치다, 야가치 야, 이거, 이거 잘못하면 얼굴에 투척되겠는데? 야, 빼빼로인데, 저거? 아, 나 도망가야겠어 아, 쟤 발돋아 아, 쟤, 야, 이거 좀 덜하라, 솔직히 너무 튈 것 같아,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필드 الر 웃어서 튀면서 맞히는 건 이제 안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타깝 musk 때문에 미샌을arella 아, 나갔다 야, 기술을 쓰네 오, 조용 조용이 잘해 조용мент 날카로워 자세가 다리야 왔다 다리야 많이 났어, 많이 났어 많이 났어 이게 사우스퍼가 상당히 힘들어 막았어, 팔로 막았어 눈치 싸운, 눈치 싸운, 눈치 싸운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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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 나 맞았지? 큰일 났네? 슬픈데 이거? 아, 웃기다 어, 남준이 형 전 가만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너와 리치가 훨씬 긴데 리치가 몇 센시다 차이 난다고 남준이 이렇게 자신은 없는데 뭔가 정국이, 정국이 씹을 것 같아 보여줄 거야 스피드 스피드 민첩해, 민첩해 남준이 은근히 이런 거 열심히 한다? 남준이 최선을 다하지 야, 남준이 형, 너 소주 어? 어? 남준이 형, 너 소주 야, 너 넘어갔다, 남준이 형 아니, 근데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 나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 저 뒤에 있으면 어떻게 찔러 정국이가 안 넘어, 얘가 묻었나요? 남준이 형 화났어 야, 잘한다 은근히 흥미진진하다잉? 잘한다 야, 공격적으로 해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 안 하시면 경고 들어갑니다 오, 경고 야, 이게 아, 차가 오, 남준이 페이크를 준 뒤 들어가줘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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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하면 좋아, 찌른 척하다가 바로 찔러 들어가, 들어가 후추장 들어가, 들어가 후추장 들어가, 들어가 후추장 아, 아프다 아, 야, 대박이다 아프다 아프다 아, 힘들어 야, 가, 가, 가 조금만 보세요 좋았던 그림이었는데 남준이가 아, 좋은 그림 나왔는데 야 야 전정국 나와 어? 결승현, 결승현 아, 결승현 와, 야, 봐봐, 정국이 봐봐, 깔끔해 야, 정국이 너무 안 묻었다 야, 이거 완전 탑독 때 언더독 싸움 아니냐? 지금 거의 티셔츠만 보고 내가 널 이기려고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피빠랑까지 쐬가면서 콕콕 왜 막는 거야? 못 오겠어 태형이 형 좀 적당히 찍어서 튄다 야, 우리는 만신창해야 됐다고 봐봐, 우리는 태형아, 가자 언더독이 이기는 걸 보여줘 비교하지? 사람들은 언더독이 이기는 걸 보고 싶어해 그래 결승전은 1분 가구야 자, 태형이가 사우스포인 게 변수야 네 네 자, 오른손 오른손 자, 진짜 수고하다 깜짝 깜짝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정국아, 복수해 정국아, 복수해 예민 Total 복수해, 복수 야, 정국 ust 고장 2점 맞춰서 고장 2점 맞춰서 눈에 띄었어 지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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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국이 지금 불 보고 떴다 이제 죄송합니다 페어플레이 아기씨 페어플레이 좋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지옥이야 자 태형이 나가야죠 자 태형이 나가야죠 들어가 공격해 지옥아 좋아 아하 야 뭐야 결승 났다 야 정국이 찍어야 돼 정국이 찍어야 돼 도발 도발 와 잠깐만 자 태형씨 승 대신 승 이렇게 70점을 가져갑니다 우리 태형이 대단한 명경기였습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정말 치열한 펜싱 경기가 끝났고요 너무 지쳤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설마 이럴 때는 칼로바이 프로틴 스파클링 스파클링 아 다시 같아요 진짜 파이팅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한심으로 많이 지치셨죠? 그럼요 이럴 땐 칼로바이 프로틴 스파클링 칼로바이 프로틴 스파클링 스파클링이다 대박 야 나 이거 완전 좋아한 거잖아 단백질이 무려 14g이나 들었다고 아 진짜요? 14g이면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들은 거지 20g 정도인데 야 진짜 맛있다 어? 전혀 톡톡 타지가 않은 걸? 아주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하기 좋겠구만 어 지금 빙이 단독 단독 야 광고 찍었다 광고 간편하게 단백질하기 참 좋은 거 같다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하기 좋은 거 같다 그거 해주면 안 돼 먹고 나서 아 이제 쇠질하러 가볼까? 이거 형 해주면 안 돼 쇠질 이제 쇠질하러 가볼까? 태영아 좋았다 정말 쇠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배구입니다 배구요? 아 또 좋고 생각나네 배구를 어떻게 해 여기서? 이거 아웃라인이죠? 아 아 이거 너무 아 이게 라인이야? 야 이거 라인이면? 근데 배구는 나가도 돼잖아 나가봤는데 공이 안으로 들어가야잖아 몸은 나가도 되고 어디서 본 건 또 있어가지고 김현경 선수 좀 보셨어? 야 윤기가 윤기가 레슬링 좀 요새 해가지고 배구 잘해 왜 레슬링을 해? 야 남준아 그래도 너네 좀 해볼 만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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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신발까보는 거 봐 배구만 하지 신부사 김남준의 그 할 수 있지 마음을 꺼냈다 지금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 앤 준 가자 가자 신춘 퍼스트 라운드 오케이 레디 고 잘했습니다 어 강합니다 야 이거 아웃인데 야 나 참 멍청하다 진짜 야 이거 아웃인데 야 이 분이 직접 그냥 받아버리네 내가 볼 때 이거 서브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형님 받을 서브인지 형님 받을 서브인지 나 여기 안 있길래 야 내 무릎 박살난다 이거 야 내 무릎 박살난다 이거 하나 가자 오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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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생각보다 진짜 엄청 이상해 어 차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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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야 남준아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 너는 아 진짜 너 허접이다 진짜 자 2 대 1 자 간다 살살했어 오 오 좋아요 나이스 야 예 엄신 나오세요 오 좋아요 나이스 야 예 엄신 나오세요 야 예 엄신 나오세요 아, 나빴다. 사람이 그럼 쓰나? 죄송합니다. 아, 이거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구나. 용곰이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러면 형이죠, 다시. 어, 순식간에. 순식간에 동점. 역전, 역전, 역전 갑니다. 자, 갈게요. 야, 차분해, 차분해. 또 낚일 줄 알았어? 야, 너 좀 친다잉. 또 낚일 줄 알았어? 창력 약간 99였어. 두 번째 실수는 안 하지. 어, 나갔다. 아, 뭐야? 너무 쉬운데? 자, 4대3이지. 4대2, 4대2. 일단 남준이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는데? 어, 쏴. 어, 야. 어, 쏴. 어, 야. 야, 좀 친다. 남준이 형이 쏴 빨리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야, 좀 친다. 총사하게 이겼습니다. 승! 지민. 지민. 근데 솔직히 여기가 약간 결승 느낌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서버가 이래, 확실히. 거의 서버에서 끝나. 자, 준비. 조심해야 돼. 오, 안전적이다. 오! 오! 야, 뭐야? 야, 여기는 약간 좀 그게 있네. 약간 수련이 있네. 고수다, 고수, 고수. 복수 쉽게 해. 복수 쉽게 해. 복수 쉽게 해. 지민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복수를 해. 야, 생각보다 아웃서들 잘 생각해. 아웃시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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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보다 아웃서들 잘 생각해. 예능이 혹시.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민 씨. 진짜 잘 나댄다, 진짜. 올해의 배구왕 지민. 어? 태영이. 좋았다. 판매 0이야? 좋았다. 아니지, 2대 1. 생각보다 아웃이 잘 돼. 야, 아웃이었는데. 둘, 셋. 야, 고수다, 병영. 야, 밀어넣네 그냥. 선정 공격을 때렸어. 하이킬 좀 봤네. 사실 처음에 아웃이었거든요, 지민 씨. 아직 몰라요. 야, 너 날카롭다. 야, 그거 미쳤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야, 지민이 형 분발 좀 해야겠다. 펠레스코, 펠레스코. 스포츠. 펠레스코. 펠레스코. 지금 역전할 수 있어? 이게 태영이 형이 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승 우승? 태영이 형, 이 형의 운동. 잘한다고. 잘 올렸어, 잘 올렸어. 좋았다, 좋았다. 태영이 형. 우와! 야, 얘네 진짜 잘하네. 되게 재밌게 하네. 야, 얘 좀 봤는데. 야, 보수다. 야, 이거 봤어, 봤어. 막 이렇게. 와, 얘 좀 봤는데. 기술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 블락킹. 야, 이런 거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어줘야겠다. 자, 가위바위보 하시고. 비록 승부로 만나긴 했으나, 우리는 친구였다. 다음 슈가 앤 제이 케이. 바위바위보. 나 맨날 가위바위보 진다. 슈가가 요새 패러글라이딩 좀 해가지고 배우 잘해. 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애가 무슨. 모든 스포츠를 다 지고 계시네, 그러면은. 형, 클라이밍 단단이에요. 클라이밍, 클라이밍. 클라이밍 왜. 아웃을 쳐주는 매너, 굉장히 좋았어. 아웃이었어요? 아웃이었어. 아웃이었는데, 거의 미는 것만으로도 가네, 그냥. 아웃을 쳐주는 매너. 서로 아웃을 쳐주는 매너.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파이팅이야. 윤기가 요새 멀리뛰기 운동을 해가지고 좀 해. 아니, 네트를 건들 뻔했어. 네트를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잘 못 해갖고. 나는 저거 파이팅 몰라. 호루라기 좀 힘 있게 불어주세요. 호루라기 좀 힘 있게 불어주세요. 오, 야. 윤종이 이해자. 윤종이 이해자. 배구에 해, 이걸 왜 해. 야, 예능 점수, 예능 점수. 야, 이거 세상에 예능 점수 아니에요? 배구에 해, 이해자. 왜 해? 윤경, 머리 좀 해줘라. 머리 좀 넘겨줘, 넘겨줘. 머리 좀 넘겨줘. 섹시해, 지금. 윤경, 지금 불량을 챙기고 있어, 점수 세신에. 점수 세신에 불량을 챙기고 있어. 야, 깜짝 놀랐다. 호루라기 좀 잘 들어갔어. 아, 다 힘들다. 아, 다 힘들다. 자, 가자, 가자. 아, 다행이다. 오늘 운동이 아예 안 되네. 구존색에서 다행이야, 구존색. 아웃 점수. 아웃 점수. 아웃 점수. 아웃. 아웃. 잘 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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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 3대2예요. 윤경아 요새 축구 좀 하더니 괜찮네. 정국이 힘든 노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오. 오. 정국야. 잘 안 하네. 아웃. 3대2야. 3, 4, 4, 4. 야, 비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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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웃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무새어. 이거 좀 무리스럽다.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편집하고 정국에서 3대2 한 것 같아. 자, 4대2. 뭐야?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아니, 뭐하세요?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3대4 하면 다시 하자. 끝! 야, 윤기 부메랑 아무리 많이 던져도 소용없네. RM&B. 오케이. 비가 너무 잘해. 야, 비 잘해. 남준아, 지지 마라. 나 진짜 부전승해서 다행이다. 남준아, 너는 내가 인정한 적수야, 지지 마. 형. 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진짜 잘해준다. 잘해준다. 야, 네가 왜 건드렸다고? 야, 네가 왜 건드렸다고? 건드렸다. 건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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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가 막힌 서브였는데, 진짜. 딱 걸치면서 딱. 건드렸어, 건드렸어. 남준아, 진짜 낮은 서브를 잘하더라고. 하나, 둘, 셋. 오, 컸, 컸, 컸. 아, 오. desapare습니다. 세, трx. 버리k 없는 볼. databases supports. 남준아 형이 낮은 서브를 잘해. 오오, 야스. 어lying 예스! 근데 그 다음을 못 해. 낮은 서브를 잘해, 그 다음을 못 해. bus. City, City, Area 준비! ios, fixes. 우아오! 어어오. 야 박빙이다 박빙 오케이 오케이 남준 남준 살아나고 있어요 야 아웃이었는데 뭐야? 야 아웃이었는데 뭐야? 야 뭐야? 야 공한테 위협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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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남준이는 취미로 배구해도 되겠다 배구 낼 수 느낌이 나 오 이거 날카로웠다 오 이거 날카로웠다 와 이거 아웃인 줄 알았는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4대4 10도 있네 오 나이스 오 터치볼 터치볼 듀스? 듀스? 듀스 있어요? 듀스 있어? 듀스는 없네 듀스는 있어야지 오케이 결승만 듀스 아 나름돌라고 할 뻔했다 긴장하지마 남자 긴장하지마 남준아 니 장기를 보여줘 긴장하지마 나름돌로 들어가 그냥 낱개 깔리는 볼 낱개 깔리는 볼 오 야 아웃이었는데 잘한다 충격했다 태양이 잘한다 태양이 좀 얕잡했다 아 잘했다 야 나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어 쳐다 호비 안 쳐봤구나 어 근데 야 고기인데 재능 있는데 알았다 알았다 재능 있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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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이랑 내외하는 거 같은데 아직 아니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게임이야 볼에 불났냐? 웅 자 갈게요 오 род claiming 날카로워 야, 진짜 날카로워 호희만, 재생 있어 네, 의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날카로웠다 뭐지, 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선불부터 뭐라는데? 사실 살아 하면 돼요 오케이, 멋있어 이제 그 뒤를 대비하면 돼요이고방 오케이,알았어 오, 날카롭다. 오, 좋다, 좋다, 좋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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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정국이. 정국아, 오가긴 하는데 묘하게 웃기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뭔 배구야. 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조용, 좋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 저녁이야. 그 방금 좋았다. 나갔는데. 자, 너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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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밀어, 밀어. 아니, 왜. 안 풀었는지 알아. 야, 그래도 세 번에 튀긴다. 야, 얘는, 얘는 규칙을 너무 준수해. 반의 상가? 반의 상. 다 왔다, 호가. 좋다, 좋다. 호가, 좋다. 호가, 결승 다 왔어. 호가, 결승 다 왔어. 호가, 결승 다 왔어. 호가, 결승 다 왔어. 자, 좋아, 진짜. 가자. 호가, 결승 다 왔어. 호가, 결승 다 왔어. 오케이. 끝났어. 자, 5만. 잘했다. 저쪽 잘 쌓았다. 아, 졌어? 졌구나. 잘 쌓았어. 아, 졌구나. 그래서 구정수야, 구정수야. 30점 가져가지. 오케이. 아, 형들. 자, 마지막. 결승, 결승. 아, 나야? 오케이. 자, 마지막. 결승, 결승. 7점 내기, 듀스 있습니다. 7점에 듀스. 야, 이거 체력적으로 정국이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정국이 체력 넘쳐서 괜찮아. 자, 가위랍을 할게요. 몇 번 뛰었다고, 체력적으로.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자, 정국 서브. 7점 내기, 듀스 있습니다. 4점, 4점다. 별승답습니다. 별승답다. 별승답아요. 잘한다. 너무 잘해. 잘해, 진짜 잘해 다 1등 하는 거 아니야? 고수다, 고수 안 나왔다 방심했다, 방심했다 2대1 방심으로 돌아야 돼 좋아요 이거 잘했다 이거 완벽한 테니스 형 멋있어 결승답다, 결승답어 2대2 형, 이렇게 안 받아도 돼 대포할 슛이다, 대포할 슛 그래, 안 뜨거워 하라니까 안 뜨거워, 최고예요 손으로 받아도 돼 마이크 드랍! 노릉으로 탁 되게 수정급이었어, 수정급 야, 머리 썼다 됐어라 아이스, 아이스 정신! 아이스, 아이스 정신! 파울 응용! 파울 응용하는 거 아주 좋아요 바로 응용하네 야, 이금 어, 흠이 진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손 만졌으면 괜찮은데 아, 손 만졌으면 괜찮은데 오케이 야, 아까 결승도 이거 아니었어요? 펜시? 그랬다고 같아 아, 손 들으시면 알지 스킹 Его 홈렉이 튱기고 튱기고 다 튱기고 다 иях 심판 VR 어, 튱기고 남았어 5대 4 5 5 5 5 6대 4 자 지금 한 점 나왔어요 마지막 자 자 파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6대 4 자 지금 3 해도 돼 자 6대 5 야 이러다 듀스 가겠어 듀스 듀스 매라야 아쉽다 7대 5 자 이렇게 우승은 짠짠 굿 야 둘이 다 해보는데 이거 승주 조작 아니냐 저 혹시 우승하신 게 혹시 뭐 덕분이죠? 아 저 이 친구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어 아 멋있다 오케이 아 어쩐지 나 아까 조금 마셔서 나 졌구나 아 나 한 캐 다 마셨거든 확실히 아 어쩐지 아 아 나 반 캔 마셨거든 아 한 캔 마셨거든 아 아쉽다 오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운다 운다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해 하드 캐리잖아 아 와 이거 뭐야 뭐야 야 정보하기 좋으심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야 힙허크 좋다 와 진짜 필무이 나왔다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